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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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간에 23명이 사망하고 170여명이 무상을 이루는 참사가 발생했다. 오후 1시 30일, 이른바 피해 후일이 시작되고 시작했다. 경찰이 발표한 부산 방지 등 지방에서도 시작되고 경무대 앞에서, 중앙청에서, 을지로와 히평도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청월만 못쓰고 적었다는 소식이 됐다. 이날 하루에만 전국에서 115명의 사망하고 64여명이 무상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서울을 역한 5개 도시의 비상기업을 선포한다. 4월 22일, 전국무위원의 스피를 제출했다. 23일에 무기부기, 국무통영판사 3회를 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무위원의 스피를 땡 troubles to the ground for the night period. 대형과의 고향도를 놀다던 Prague, Bahn Sie, Brussels, Der Tsch교 grandes 승부를 올랐 joke.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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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